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짜 눈물을 많이 들고 그랬으니까 그동안 눈 고생했다고 서로 아이코에 한 번 약간은 어색할 수 있지만 한 번 서로 눈으로 아 정말 눈으로 말하는 배우 두 분 약간은 어색할 수 있지만 한 번 나 잔치 뭐였어요? 나 잔치 뭐였어요? 아 없어요 왜? 뭐해? 아 나 잔치 이쁜데 그렇죠 이쁘대요 뭐라고요? 예뻐요! 얼마나 많게? 예뻐요? 아르키오마에 다 소용없나 봅니다 아르키오마에 다 소용없나 봅니다 손녀진 아르키오마에 다 소용없나 봅니다 아르키오 아르키오마에 다 소용없나 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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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덥죠 지금? 아.. 아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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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성지 형 진짜 되게 지금 많이 긴장하고 와.. 성지 형 진짜 되게 지금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.. 아니야.. 아니야.. 땀이 좀 나가지고 아.. 저희는 못하시는데 근데 풀링이 딱히 없어도 오늘 여기서 그냥 아..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지 무슨 보고만 있을지? 아.. 이제 직접 올해.. 내가 그럴 때 5초 이상 잘 못 보고 있겠어요 진짜.. 원래 이렇게 더웠나.. 집이 아파서 원래 땀이 좀 막힌다 아.. 진짜.. 그럼 어떻게 뭐 예쁘거나 이렇게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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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약간 CF같이 아.. 아.. 양자.. 양자.. 나 원래.. 아.. 나 저 화장실 한 번 한다고 잔스럽게.. 잔스럽게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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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덥다 캣.. 어 오케이 진짜라 어 뭐야. 진짜. 진짜. 나. 당신 지금 팀이에요? 네. 저 그랬었는데 진짜 종국아. 흥미해졌다 지금. 처음 봤어. 야 한 번을 잃었어. 뭐야. 여기가 있잖아. 너는 왜. 하나도 이러는 줄 알았어. 오늘 찍으라고. 여기 있잖아. 아니 밀만 나오면 왜 이러냐고. 예진 씨. 좀 이따 봐요 예진 씨. 따라해. 다시 널 좋아해. 제노를 뽑아라. 진짜. 못 부르셨어요. 지금. 얼굴이 진짜. 얼굴이 진짜. 저 말 한마디도 못봤거든요. 나 너 좋아해요. 이렇게 살짝 고백을 했는데. 어렸을 때부터. 저 얘기했어요. 되게 많이 쓰인 것 같아요. 그 첫 작품도. 저는. 이 얘기했어요. 이 얘기했으면. 저 얘기했으면. 나도. 다시 찍어 줄게. 핸드폰 번호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. 잘 나가보니까. 아 너무 예뻐. 뭐지 저렇게 예쁘지? 아 솔직히 망가들도. 아 근데 저렇게 순수한 사람은 스타일 수가 없어. 근데 제가 제일 스타일 조진하고 있어요. 아 진짜요? 솔리진 널 좋아해. 아 너무 예뻐요. 아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아 너무 예뻐요. 아 너무 예뻐요. 만일 본인이 솔리진이랑 영화를 찍는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요? 연인. 연인. 사랑합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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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사랑합니까? 알겠습니다. 누나랑 팬서비스 뭘 하고 싶어요? 당당하게! 포옹! 포옹! 포옹도 종류가 있죠? 어떻게 반영일게 어떻게?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포옹! 지져있는 친구군요. 간단하게 포옹! 하지만 추억은 오래도록 남을 겁니다. 포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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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첫 인상을 아우 잘생겼다. 아우 잘생겼다. 아우 잘생겼다. 아우 잘생겼다. 그리고 생각보다 더 동안이구나. 이렇게 생각했어요. 저는 그 누나가 예쁜 거는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 그동안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많이 봐왔으니까 알고 있었는데 저는 실물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시선을 시선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조금 처음 봤을 때 조금 그랬었어요. 너무 잘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날 술만 많이 먹었던 술을 많이 먹었어요. 제가 소맥을 소맥을 저는 아 소예진씨의 첫사랑입니다. 아우 김남별씨의 깨방정 섭이나 여러분 여러분 아 첫사랑이에요 아 아 예진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그럼 예진씨 네 업어드릴게요 설까지 진짜로 안돼 어 어떡해 예진씨 파트도 진행이 됐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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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니는 씨는 팬들과 함께 눈을 맞으면서 기념촬영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. 역시나 남성 팬들이 앞으로적으로 많았습니다. 제니는 씨 팬들에게 직접 캐시를 해주기도 했죠. 제니는 씨가 귀여운 거 껍질까지 다 먹는다고 난리 났는데. 복합적인 것들이 다 매력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근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. 거짓말하지 마. 나 또 놀이라고 시키는 거예요. 왜 웃으시나요? 계속 되는 장면에 손예진 씨 폭발을 하는 거예요. 한 번에 연애가 중간에 내가 때리는 신용을 하는 거 나왔는데 오빠 때문에 내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.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. 오늘은 못 가진 저리 상대요. 그러니까요. 제가 부탁이 벌잖아요. 제가 너무 지금 편이네요. 너무 지금 가슴이 쿵쾅쿵쾅. 이제 정말 시간이 점점 지나고 많은 사람도 만나고 이제 좀 더 주의가 보여지고 지금은 되게 사람들의 시선이 편해지니까 되게 여유도 생기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여기 뭐 좀 띄워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. 야 저 형 또 정한다. 이 형이 항상 아무것도 안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하세요. 아 네네 감사해요. 아 네네. 아 네네네. 아 네네네네네네. 우리가 좀 이렇게 연진 씨가 들어. 연진아 빨리 들어. 나는 쟤가 제일 무서워요. 연진아. 아 네네네네네. 아 네네네네. 가슴이. 아 몰았어 몰았어 몰았어. 아 싫어. 대전이요. 대전 들릴 때까지 손님 집 낳았다고 잘 알아. 하나 둘 셋. 엇나는 손님 집 낳았어. 엇나는 손님 집 낳았어. 엇나는 손님 집 낳았어. 손님 집 낳았어. 진짜 크게. 엇나 씨. 아 손님 집 낳았어. 엇나는 손님 집 낳았어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질문이지만 현빈씨 손예진씨가 밥 잘 샀나요? 미울 수 없어 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가끔 맥주를 사셨는데 제가 다 얻어먹었어요 서로 서로 샀군요 오 얘 미울 수 있네요 세상 혼자 사는 미모다 라는 댓글이 있는데 비결이 뭐야 헐 그런 얼굴로 세상을 살면 어떤 일이 다 자기 모습 불만이지 않아요? 그렇지 않아요? 아니요 여러분이 노는게 너무 기대되고 너무 설레였어요 여러분이 노는게 너무 기대되고 너무 설레였어요 아 근데 진짜 땀이 나네요 원래는 더웠나 진짜 난리가 나 네 바다나 감사합니다.